누가 엄마야 보고 제일 잘하던데 엄마한테는 사고사자, 사자가 붙었다고 대를 이어 지금 귀신놀이를 하고 있다고 사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자한테 물을 뜨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너도 네 친정여래를 빌었으니 박씨 입장에서는 3대가 내려오면서 열 받나 안 받나? 이 가정에 박씨 가정 신씨 명당에 옛날에 신주 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고 누가 이래 절에 다녔는데 절이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모시다가 절에 다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나오냐면 박씨 가정 신씨 명당을 불러보니 둘러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찰을 해보니 여기는 신의 가물의 벌점보다는 종교 개종의 발복 때문에 다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박씨 가정 신씨 명당에서는 이 사주를 보면 빌고 닦아야 되는 사주 팔자지 신의 가묵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꿈으로 선명받고 직위 받아도 그게 신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니 벌전으로 번져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 박씨 가정 신씨 명당을 둘러보면 누가 이렇게 절에다가 모시고 있다가 불사를 했는지 본인이 시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 후에 시 할매 쪽에도 신주 단지 모셔놓고 이 무당 아닌 무당처럼 말명뿌리가 있다 신 말명뿌리 시비덕시비덕 해먹다가 말았던 알고 있어? 그거는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만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부르는 시어머니도 있었을 거고 너한테는 시 할매 되겠지 이 집안에 그 주력들이 내려오면서 신당을 모셨다가 엎었다가 조금 빌었다가 엎었다가 결국에는 절에 갖다 줬다가 자기가 빌었다가 또 다시 엎었다가 했던 그런 형국이 보인다 그리고 너를 쳐다보니 신축생이 누가 엄마야 보고 제자라 하던데 제자라 소리 들었어? 네 그래서 제자라 보다는 신씨네 집안에 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 중에 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박씨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신씨집 얘기를 해 어? 그래 신씨집에는 엄마 사주팔자는 업이지 불리는 신명은 아니다 꿈으로 자몽 받고 예감 받고 보이고 들리고는 해도 그걸 가지고 점을 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못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응 신당을 맨 거야? 이게 한 쪽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당이라고 모셨지만은 네 내가 볼 때는 업당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네 말문도 안 터지고 글문도 안 터지고 네 어찌됐건 엄마가 기도 정성을 하는 게 보인다 네 촉혀놓고 바로 나는 네 그걸 해먹지도 못하면 그거 해놓고 왜 하는데 네 그래서 신에서 그거 치우라고 네 엄마한테 일신으로 표적을 되게 많이 줬단다 네 아프게도 하고 네 꺾게도 하고 조상으로는 말명조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엄마한테는 사고사자 네 사자가 붙었다고 네 기도 끝에 말명사자 네 사고사자 네 말하자면 10년 가까이 엄마가 이렇게 조정을 당하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귀신의 마음이 엄마 마음인지 엄마 마음이 귀신의 마음인지 내 속에 누가 들어앉아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빌자 하는 건지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이걸 업자 하는 건지 내 일신이라도 편해볼라고 물이라도 한 그릇 뜨는데 사지가 다 끊어져 있다 이 말이다 사지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다가 사지를 다 끊어놨다고 팔을 꺾어 놓고 다리를 꺾어 놓고 발목을 분질어 놓고 허리를 꺾어 놨다고 그러니 이 아픈 게 병고도 들어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사고사자 객사사자 타살사자 사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자한테 물을 뜨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 엄마 눈에는 안 보이니까 꿈으로 받아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보여줘도 그걸 해석을 못하고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면 사자가 야리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가 변복을 해갖고 보여줘도 신이 다 귀신이 변복을 해갖고 보여줘도 신이 다 왜? 귀신들도 변복을 잘해 왜 시어머니 쪽에서부터 빌어놓고 모시던 조상도 있고 귀신도 있었을 거 아니야 충분히 흡수하고 충분히 눈으로 보고 충분히 귀로 감흥을 했는데 절에 가서 회왕을 시키고 그 주를 엄마 네가 또 받았단 말이야 왜? 이름은 신시라 했거나 친정여래라 했어도 시어머니가 안치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대를리여 지금 귀신놀이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신시 어쩌구저쩌구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의 형제 불사 형제 일신 신시해서 자꾸 이렇게 도는 거야 동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형제 일신이 되었든 계속 이렇게 탈고가 생기고 병고가 생긴다 그러니 진작에 없애야되는 그 시어머니 때부터 잘못된 시어머니도 모셔놓고 빌다가 자기가 우리처럼 확 찾아서 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명불사 복불사로 빌다가 단골레하고 손을 잡아서 산반물반에 기도 많이 하러 다녔고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기의해서 그거를 다 상처를 시켰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잠을 안 자니 엄마한테 며느리잖아 시어머니도 며느리잖아 그러니 박씨 가정에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신시 가정에서 신이 온다 그러니 박씨에서 시작한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 주력주를 또 하나 못 잡고 시어머니도 폐망해서 절에 갖다 조놔 놓고 자식들 건사 다 못하고 죽었대도 과언은 아닌데 그 전철을 그 악몽 같은 전철을 네가 또 밟고 있다 근데 무당들이 거기다가 엄마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시래 또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고집에 안 할 사람이고 엄마가 고집이 세잖아 믿지 않으면 안 할 건데 신시 조상들이 들어와서 엄마한테 지기를 놓고 마음에 깔롱을 지기니까 호흡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이 신을 받게 됐는 거라 박씨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신랑집이 왜 시어머니 때부터 시할머니 때부터 해먹다가 엎어먹고 시어머니 해먹다가 엎어먹고 너도 지금 해먹다가 엎어먹은 격이라 대를 이어 벌전이 오는데 거기다가 신시까지 그 뿌리를 땡겨가지고 무당들이 그러면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 시할매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다는 얘기를 무당 해줬어야 되잖아 왜 내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나를 알아달라는데 시할매부터 시어머니부터 너까지 박씨는 안중에도 없느냐 시할매가 많이 빌면 뭐하노 왜가 주력으로 빌었고 시어머니도 자기 친정여래로 빌었고 너도 네 친정여래로 빌었으니 박씨 입장에서는 3대가 내려오면서 열 받나 안 받나 박씨 집에 시집하는 며느리들이 박씨는 다 어디 가고 남의 집에 시집하고 자기 친정줄을 갖고 와가 안방 차지하고 앉아가 유분수지 그것도 그러니 시할매도 폐가 안풀리고 시어머니도 폐가 안풀리고 너도 안풀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 훅탁질이 확 나는 거라 왜 이 자손들을 살려야 되니까 늘 새끼가 걱정이면서도 비는 건 신시한테 빈다 신시가 씨를 준 게 아니잖아 배를 준 거지 엄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는 배를 주었지 네가 씨내림을 하진 않았잖아 그럼 누가 씨내림을 해줬노 네가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아들 놓을 만큼 낳고 야 딸들 놓을 만큼 낳다 세월이 이래 흘러갖고 아들 딸들이 나가 40인데 아직 친정 얘기를 해? 박씨 가정에서 그러신다 할머니 내 친정의 애달품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너가 어머도 박씨 집에 시집하는 내 며느리고 너가 씨 할머니도 내한테 시집하는 며느리고 손부 니도 내한테 시집하는 며느리다 왜 우리 박씨 가정에는 며느리들이 다 들어와가 사돈에 겹사돈에 줄을 다 안방에 데리고 와가 이 박씨는 어디 갔느냐 박씨를 빌어줘야 시할배가 튼튼하고 시할배 씨에서 아버님이 튼튼하고 느그 신랑이 튼튼하고 이 아들이 튼튼할 긴데 너는 장남자순이 장가를 가가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같이 보면서 주말마다 친정엄마 와가 고깃구바미기고 친정엄마 친정엄마 친정오빠 친정동생 네가 전화라도 한번 해가 며느리한테 아가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아이고 어머니 나는 모르겠고요 나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우리 신랑이 친정 모시고 산다고 기가 찬아 안 찬아 여동생들 결혼한다는데도 며느리가 안 와 친정엄마 생일이라서 우리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가요 뭐해요 뭐해요 그걸 40년 동안 하면 너는 어떨 거 같노 제사를 지내도 여잔데도 김씨 제사 제자가 돼도 김씨 뭐 초만 캐도 김씨 감사한 것도 김씨 그럼 박씨집에 왜 시집 왔는데 이 며느리가 네 자손이 그렇다고 생각 한번 해봐라 거꾸로 엄마가 창산 없는 감옥처럼 조상의 고에 메여서 딱 앉아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보 아닌 바보가 됐다고 그래서 박씨 가정에서는 빨리 뚫고 나오라고 사지를 다 땡기고 있다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면 네가 오늘 같이 아차 내가 저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응 아니면 아차 내가 저쪽에 가서라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병이 있으면 만 군데를 얘기해서 명약을 찾으라 했잖아 엄마가 그때 귀신과 아무리 있다 보니까 엄마가 가는 무당집마다 그 골을 발견을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경우 계속 엄마한테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 골을 얹어 놓고 빠지고 얹어 놓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무너지는 형국이었다고 그러니 엄마는 이거를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천도를 하고 회양을 해야 되고 내 못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가다 보면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신 바람도 잡고 박씨의 신 바람도 잡고 조상의 바람도 잡고 여기에 들어오는 말명조상 부리조상 해먹던 신이다 뭐다 절이다 뭐다 법사다 기도다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되고 여기서 따라 들어오는 사고사자 낭매사자 자살사자 타살사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마금질을 해야 신바람이나 조상바람이나 살해살수가 들어오거나 이 모든 것들 동법동튀가 난 거 일신의 고난진 거 그 다음 형제들마다 이름 있는 병이 있어서 다 꺾어진 거 이것들을 눕지고 쳐진 것들을 싹 내무셔야 그나마 점프는 못해도 내가 사는 이 상황에서 사람답게 그리고 자기가 이겨나가면서 약을 먹거나 침을 먹거나 재활을 할 때 그 병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도록 이렇게 길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 몸이 많이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시는 이번 사례자는 시는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조상의 말명뿔이 집안에 대대로 빌어왔던 무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셔놓고 많이 빌고 절에 가서 산반불반에 빌었던 당대 시어머니 줄에서 제일 먼저 많이 차고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아 할머니도 벽 사이에다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 하다가 신랑이 애를 먹이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도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하듯이 똑같이 지금 말명뿔이를 붙잡고 귀신당을 메였는데 아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그 무당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뒷배를 봐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산으로도 기도가고 물에다가도 기도를 갔는데 갔다 오고 자꾸 이런 우한한 일들이 생기니 무당들이 신을 내려줄 때 친정열에 신시가정을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신시가정에서는 이 다살신명이 있어서 쉽게 신이 내려서지도 않는 집안이고 그러니 자기가 무당이라고 신시가정에 그 신명들을 다 모시고 계속 10년 동안 비로 오니 신의 벌전으로 신의 바람으로 이 충살이 일어나서 형제가 네 다섯 명인데 전부 다 병에 걸리고 정신병적으로 신병적으로 그래서 이름 있는 병에 걸려 있고 지금 사지를 거의 다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박씨가정이 순리를 다 다 이렇게 엎어놓고 3대 때 내려오면서 각자의 시할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 본인도 각자의 시집으로 와서 이 집의 귀신임을 분명한데 자기 친정여래의 신을 모시면서 대대로 박씨 집안을 해먹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박씨 집안에서 이 사지를 이렇게 묶어서 뜯어내는 이런 형장이 보입니다. 영탁 예차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사례자가 양주 어깨나 허리 고관절 발목 이런 데가 다 꺾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적인 수술을 하고 그럴 때마다 신시집을 위해주고 무당들한테 부러가면 없애면 안 된다. 신시집을 위해줘야 된다. 여태까지 왔는데 도저히 버틸 제자가 힘도 없고 일신이 너무 무너져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10분 30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도 무당들이 빌어야 된다 해서 10년을 거짓말같이 빌었는데 남은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지금은 말명조상이나 사고사자 이런 것들이 앞을 서서 타살사자 사고사자 낙매사자 이런 것들이 앞을 서서 계속 이게 지간동지를 넣고 이렇게 있으니 이 신당을 다 퇴송을 해야 되고 회양을 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말 다 참고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정리도 좀 하고 다 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